야 오늘 미양님하고 같이 못잡았어요 오늘은 해이팅하고 쏠랑 쏠랑 많이 잡겠습니다 잡을 수가 없네요 묵고와서 뭐라고요? 쏠랑 안 떨어져 안떨어져 자 솔아 우우 솔아 쏠랑 다시 잡았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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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해삼 또 있죠 우와 우와 해삼 쏠랑 우와 안녕하세요 고독한 화당입니다 오늘 또 화당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간주 시간이 아무래도 빠르다 보니까 8시 정도 되거든요 간주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갈매기들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물이 빠지자마자 갈매기들이 먼저 미처 도망가지 못한 그런 해산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갈 때는 화날 것 같고요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 부지런히 오늘도 열심히 한번 뭐든지 한번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날에는 생선이 떠내려 오기도 하고요 각종 그 해산물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한번 줍줍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멤버 가입하신 우리 미양님 부부 네 분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유친분들도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시는 대로 같이 한번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자 가자 더 물살 셀 때도 있어요 오늘 저희 팀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오늘 파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오늘 떠내려 온 것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한번 줍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이 빠지기 전에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정 쪽에서 좀 줍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명주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명주는 패스죠 근데 처음에 초보때는 명주도 명주도 소중하죠 맛조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명주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바닥에 명주가 엄청 깔려 있는데 해감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초보분들 먹으시라고 패스 소라 있을까? 꽝 그렇지 첫방에 걸어오셔 잡고 파도 쎄니까 이럴때나 손잡고 손을 잡아야지 또 와 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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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물색이 나오지 않고 완전 흙탕물인데 그래도 워킹은 줍습니다 물색이 뭐 안나오지만 물 빠진데쪽은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잡아 올게요 오우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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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우우우우 conv. 하하핳핳하하 밀려가 밀려가 자 오늘 또 1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죠 1등 근데 길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위험하니까 스킨이 1번 했는데 그 다음에 워킹인 제가 2번입니다 워킹으로는 1번이죠 자 파도가 치고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발길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자 1번 도착했습니다 자 섬 입성 우후 우후후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잡아 봅시다 아무도 안 밟은 1번으로 밟아고 오십시오 아무도 안 왔어요 이제 여기는 길이에요 자 여기부터는 길 이러고 맨날 다녀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길을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 아 달 이쁘네 원래 석양 맛집 여기가 아하하 석양 맛집? 네 책! 자 지금 여기 요거 요거 하나 있고 또 또 한번 봐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있을까? 솔라 있어요 솔라 올려줘요 솔라 잡아서 올려줘봐요 솔라 솔랑 와 하하하 자 또 안에 하나 있을까? 우와 우와 크다 우와 크죠 오우 잡을 수가 없네요 몹고 와서 몹고 와서 자 뭐라고 해? 솔랑 솔랑 하하하하 야 1타 2피 있을까? 있을까? 있어 있어 오우 들어봐요 들어봐요 오우 돌을 잡고 있어 하하하 돌을 잡고 있어 한번 물에다 씻어내셔야 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하하하 자 소라 오우 소라 솔랑 우와 있지요 우와 자 소라 모래 속에 묻혀있죠 손으로 한번 끄집어 볼까요 자 손으로 으악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있지요 우와 소라 솔랑 하 오늘 소라가 좋은데요 자 여기 소라가 아니 있을까? 소라 소라 소라가 있지요 소라 한입 소라 소랑 하하 자 어디가 있는가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가 요 앞에가 어디가 있을까요 요 요거 아닌가? 아니 요거요거요거 요거요거 요거요거 아니 그 앞에 요 앞에요 요 앞에요 요 있을까? 비어요 비어? 봐봐요 하하하하 솔랑 하하하 있잖아 있지요 드세요 여기 아 이거 뭐요? 흑삼? 바다의 인삼 흑삼이다 흑삼이네 오 시사 오메오메 한입 쏘라 예 한입 쏘라 바위에 붙은거 자 있지요 솔랑 하나 못봤죠 네 자 둘 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보인다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셋 세 개 1타 3피 여기를 지나가셨는데 못잡다니 하하하하 대단하다 해삼이 보이긴 한데 아직 애기해삼입니다 애기해삼 보이시죠? 아 자가스 패스 자 붙어있는 갱을 쏘라입니다 갱 쏘랑 갱도 맛있쥬 자 소라 있을까? 소라 우와 있지요 쏘랑 자 여기 해삼이 해삼이 여기 바이트메이있어요 자 자 자 바이트메이있죠 자 해삼 트메이 самое 무섭게 Anni 여긴 헤만 너무 작아 애기 넌 더 자라 이것 더 커서 왔라 tomorrow 돌 틈에 있어 돌 틈에 instead 그럴틈에 물書 안에서 안뇨 있는ité этом 재구리 기축 질정이 아니에요 자 해삼 여기에요? 여기있잖아 여기 말고 여기 불빛 아니 요거 바로있잖아 지금 거기 아니 요거 요거 여기있잖아 여기 해삼 이쪽에서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기 보세요 왕괭 왕괭 자 해삼 있지요 해삼 솔랑 깊은데 또 숨어있잖아 여기 요거는 집게로 해야지 요 안에 있어 깊이 요렇게 되죠? 못잡나? 안들어가나 집게? 아이고 너무 작다 애기 놔줘 애기 놔줘 샥 지금 엄청 깊었는데 와 돌투매 해삼있어 돌투매 와 돌투매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손으로 우와 여러분 해삼 우와 이야 맛있게 생겼네 가위로 갖고 왔으면 바로 한입 드실건디 자 애기해삼들이 살랑살랑 있어요 애기해삼들 야 또 애기해삼 어딨냐 애기해삼들이 아주 그냥 한들한들 하고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잡지 않겠습니다 갱이라도 잡을까 갱도 안보이고 오늘 소라는 많이 잡아서 지금 소라 보는 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잡지 않고 소라 근처에서 잡도록 알려드렸고 주꾸미도 잡아서 주꾸미도 잡아서 드렸고 아이고 갱이나 갱 하나 있다 갱 있을까 갱 어이구 갱 있지요 갱 솔랑 해삼 있죠 해삼 소주 한잔이네 소주 한잔이네 해삼 솔랑 하세요 해삼 솔랑 와 한잔거리네 해삼 또 있죠 우와 해삼 솔랑 우와 소주 한주 제대로인데요 여기 소라 소라 있지요 솔랑 한입 소라네 해삼은 애기 소라 옆에 같이 붙었어요 너는 조금만 더 가라 자 여기 물 사이 속에도 사람들이 잘 안오는 곳에도 해삼이 있죠 자 해삼 솔랑 우와 여러분 해삼 솔랑 우와 해삼 있지요 호호 자 이제 간절시간이 다 됐는데 또 해삼 있죠 해삼이 물이 등등 떠다닙니다 해삼 솔랑 있지요 호호 우후 자 주꾸미 여깄죠 주꾸미 잡았다 주꾸미 어디갔어 여기있다 주꾸미 왕주꾸미 솔랑 잘 안자마자 바로 주꾸미 한 마리 와 대박 안주 떨어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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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다시 잡았어 다시 잡았어 다시 잡았어 다시 잡았어 쭈꾸미랑 돌아잡으셨네 네 쭈꾸미 곱게 하하 자 이제 간절시간이 다 돼서 한 20분 지났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있어도 되는 시간이라 좀 했고 원래 다른 분들은 간절시간이 다 되면 무조건 퇴소해서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왼쪽으로 나가셔가지고 꼬막 혹시 있으면 하나씩 뭐 죽고 가시게요 네 예 아파트 있던거 이런 에휴 소라 쏠랑 명주 조개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아 명주 조개가 이렇게 없었는데 많이 이렇게 있네요 명주는 해감이 어려워서 잡지는 않습니다 근데 맛은 있죠 해감만 잘되면 자 골뱅이 있을까 저 골뱅이가 으아 있네 골뱅이 우와 골뱅이 쏠랑 자 오늘의 최종주가 해삼은 거의 반통 그 다음에 나머지 보여드릴게요 롱이 또띵 진짜 정둑이 솔아 2,30개 혜택 해삼 바가지 해삼이 뭐한거라 해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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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아 맛있겠네 너무 짭짤하네 잡으면 원래는 컸는데 손질하다보면 해삼이 작아져 버리네 자 가위로 앞뒤를 자른 다음에 이렇게 속안에 긁어내시면 됩니다 속안에 긁어내시고 이렇게 긁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질 끝 다다다다다다